오늘 충북 지역은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청주 아침 기온 3도, 한낮 기온은 9도를 보이겠고요. 남은 한 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며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면 하늘은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가 껴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 3도, 충주 2도, 제천은 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증평 9도, 충주 7도, 제천은 6도까지 올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절기 대안인 토요일과 일요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청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